네, 안녕하세요. 토이탐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1분의 1 스케일로 발매된 스파이더 그웬 액션 피규어들입니다. 1분의 1 스케일로 발매된 스파이더맨 그웬 액션 피규어는 총 10가지가 있는데요. 제조사별로 그리고 시간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블 레전드 코믹스 버전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16년에 업소빙맨 웨이브로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19.99달러입니다. 발매된 지 오래됐지만 나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업마스크는 글쎄요. 마블 레전드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18년에 타겟 독점으로 발매되었습니다. 마일즈와 함께 투팩으로 나왔으며 가격은 39.99달러입니다. 영화 속 모습과 무척 다른데요. 기존에 발매됐던 스파이더 그웬을 재탕해서 그렇습니다. 마블 레전드 스파이더맨 레트로웨이브 그웬 스테이시입니다. 2020년에 발매했으며 가격은 19.99달러입니다. 코믹스 속 그웬 스테이시를 정말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. 메리 제인까지 재현할 수 있어 피터 파커의 생활을 즐겁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마블 레전드 고스트 스파이더입니다. 2020년에 베놈 풀 웨이브로 발매했으며 가격은 19.99달러입니다. 베놈 신비어트에 감염된 그웬의 모습입니다. 마블 레전드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21년에 발매했으며 가격은 19.99달러입니다. 뉴 유니버스의 그웬을 드디어 제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요. 안타깝게도 그리 담지는 않았습니다. 마블 레전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23년에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24.99달러입니다.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그웬을 정말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. 다만 본면을 쓴 마스크 헤드가 정말 킹받게 생겨먹었습니다. 리볼텍 어메이징 야마구치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17년에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6,490엔입니다. 뛰어난 가동성과 육감적인 몸매 덕분에 인기가 많은데요. 다만 언밸런스한 언마스크 헤드가 참 아쉽습니다. 마펙스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21년에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1,870엔입니다. 그웬 제품들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. 프로포션도 영화 속과 정말 닮았고요. 구성도 무척 풍부합니다. 후드 안에 자석이 있어 머리의 프로포션도 잘 잡아줍니다. 언마스크 헤드가 살짝 다른 것 외에는 흠잡을 게 없어 보여요. 피규어와츠 어크로스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23년에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8,800엔입니다. 이 제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. 바로 언마스크 헤드가 정말 무척 너무 잘 나왔다는 점 때문입니다. 역대급으로 헤드가 잘 나와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. 센티넬 SV 액션 뉴 유니버스 스파이더 그웬입니다. 2023년에 발매하였으며 가격은 가장 비싼 16,500엔입니다. 이 제품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요. 근데 아쉬운 점이 꽤 많아요. 일단 마스크든 언마스크든 헤드의 생김새가 별로 닮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키가 왜 이리 작은지 교복으로 갈아입히려면 완전히 다 분해해야 해서 그것도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에서 발매한 스파이더 그웬 액션 피규어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.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웬은 누구였나요?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장난감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